제가 나중에 뭔가 도와줄 것 같애 언젠가 제가 나 도와줬잖아 나 때문에 눈탱이 밤땡이 되는데 그 영화 하나를 못 봐줘 한번 튕겨야지 저번에 튕겼어 에피소드 1 내내 튕겼는데 에피소드 2까지 튕기면 한 에피소드 4에서 받아줘 일단 버스 타고요 와 헤어스타일 죽이는데 버스 아저씨랑 친한가봐 자리 잡고 아 노래 듣는다 비즈음 타임 진짜 잘만들었다 이렇게 생겼구나 이 동네가 이거 약간 섬이잖아요 섬 처음 맞나? 되게 작은 동네 어우 역시 새벽에 하길 잘했어 노래 듣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애 응 맞아요 시골인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 학교가 되게 유명한 예술 학교인 거야 맥스는 이제 사진을 공부하러 왔고 다른 예술 작품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오늘 기분 어떠신가요? 오늘 아까 약간 슬펐는데 지금 많이 괜찮아졌어요 여기가 고래식당인가 보다 방금 파도 치는 거 봤어? 방금 파도 치는 거 봤어 아까 사연 라디오를 했었는데 좀 슬픈 사연이 있어서 이런 거 봐 죽은 거였어 여자 뽀귀 말하기 아 이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인 것 같죠? 방금 내렸어요 아니구나 여기 사람이구나 난 여기서 살 형편도 안 돼 이상한 나이 든 남자 말하기 목소리만 멋있어 목소리만 알았어요 크루이 늦을 거야 식당에 자리 잡아놔 엄마가 밥 줄 거야 에? 뭐야 아까 나보고 늦게 오지 말라며 크루이 약간 나랑 비슷한 성격인데? 보길 아카디아만의 생명줄을 복구합시다 우리의 만을 살립시다 만의 인위적인 가뭄을 끝냅시다 아 약간 거기 바다 동물들이 고통받고 있나봐 클루이 늦게 온다니까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이 변했나요? 변했나요? 보트를 가지고 계세요? 장사가 잘 안되나봐 선장이었는데 물고기들이 많았는데 프레스콧가에서 거기 바다를 샀나봐 프레스콧가 어디냐면 네이선의 아빠의 가예요 가문이에요 그들이 우리 학교를 소유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어장 쳐놓는 곳을 전부 차지하고 있나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일하던 어촌을 관리하던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간거지 마치 뭐 재래시장처럼 코스터 고기 펜 이스테이트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프레스콧 개발은 당신을 숲의 주거지로 초대합니다 비싸지 않는 고급 주택 숲, 바다가 그리고 등대가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 곧 찾아갑니다 아 이런 것도 하네 뭐 사업을 그냥 있는대로 다 확장하는 건가봐 이 파레이드는 뭐지? 25주년 해피할로윈 바자회 어? 지금 할로윈 주간인가? 뭐 그런거 나오면 좋겠다 TV 보겠습니다 뉴스? 오 우리 동네 얘기 나오죠 어? 난데없이 여름에 내린 눈 어느나라나 비슷하구나 전단지가 되게 많네요 거기 어? 이게 뭐지? 빅푸트? 빅푸트? 빅푸트이 산다는 거야? 여기 보기에 일기예보를 남자가 하다니 아니 그럼 여자와 해야 됩니까? 저기 거의 그건데 가시덤불골짜기에 있는 이거는 아카디아만을 제대로 탐험하세요 이거는 그거인 것 같고 관광사업인 것 같고 보기 이건 뭐죠? 당신의 바다를 항해를 위해 전설적인 선원을 고용하세요 어 어 아 바다 뭐 이것도 사업인가 보네 이거 아 이것은 껌자팡기다 이상한 여인 뭐하고 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좀 무서워 목소리가 무서워 어부 헉 잠깐만 안녕하세요 너무 잘생겼잖아 내 스타일이야 남자 자는 거야? 엽소들 고양이 강아지 사진이 꼭 있어 고양이 강아지 사진이 꼭 있지 관광객용 말하기 알겠습니다 이 분은 경찰? 안녕하세요 경관님 너 좀 불안해 보이는구나 어 배고파서요 흑현은 왠지 그냥 믿음이가 어 클로이? 클로이는 자기 방에서 마약 딜러와 거래했어 에? 누가 말해줬죠? 아 누가 말해줬죠? 경찰에 조이스는 우리의 친구가 클로이의 친구가 하지만 저는 정말 걱정했을때 조이스는 누군지 그를 말해줬지 그를 말해줬지 내가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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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델에서 비슷한 게임이에요 약간 그런 방식? 하하 웃음 아 미크라이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구나 아 클로이는 알아요 조이스는 크루의 어머니죠. 조이스는 우리들의 어머니같아. 데이빗에 대해서 크루의 아빠죠? 궁금해서요? 그 사람이 아카피아만의 경찰이 아니라 놀랐어요. 언틀단이랑도 비슷해요? 밖에 있는 캠핑카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데? 밖에 있는 캠핑카? 아까 그 사람? 트럭기죠? 지금 말하지 않는다. 내 몸에 밥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도 다들 대답은 꼬박꼬박 해주네. 이 사람은 뭐지?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눈에 들어간다. 잘 만들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난 그냥 주차장에 있는 내 트럭을 확인해야 하는거에요. 내 디렉이 잠이 잘하는거에요. 우리 프라모호스는 제가 예전에 했어가지고. 여기 앉아있으면 되나? 앉기. 클로인의 어머니죠? 와 엄마 되게 이쁘게 생겼다. 몸매도 좋구. 변하지 않으셨네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아 내가 대마피다가 내가 대마피인줄 아는구나. 사실은 클로이가 대마피고 있었는데 내가 폈다고 했거든. 끝밖의 사고였어요. 정말 어리석었죠. 어떤 상황인가요? 그 상황인 줄 알아봐요. 그 상황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그들의 삶에 대한 증거가 될 것 같다. 제가 알아냐라. 한정말. 당신과 클로인과 클로인들은 제가 일고한게 힘들었을 뻔했니까. 제가 말했지. 아까 수형들은 시야틀에 나 혼자 놀고 있어요. 그가 저와 함께ssa는 블랙 오우님의 염려. 저의 카마입니다. 넌 지금 상주한다는 말이네요. 당신을 지지 않고 일어나다가 나는 Mum과의 승교가 된다. 나는 그 시간을 통해왔ceğim. 크로인의 기관을 발견했고 크로이는 이해해요 크로이는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크로이의 친아빠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친아빠를 엄청 싫어하고 말하지 않는 게 낫겠지 협박한 거는? 그랬죠 맥스 캐릭터가 선한 캐릭터라서 케이트 맛이 더 신경 써요 케이트 얘기는 하면 안 되지 알겠어요 조이스 씨도 굉장히 좋은 엄마인 것 같네 베이컨 감사합니다 크로이가 산다 했어요 고기 워렌이란 낙서구나 메뉴 보기 메뉴 보기 메뉴는 그대로인가 봐 어떤 마시기 네 안녕하세요 디스크님 반갑습니다 창문 보기 창문 보기 창문 보기 캐릭터 오오 나온다 약간 스토리텔링이 강한 게임이에요 왔나 크로웨이? 엄마 맥스 다시 멈췄네 어? 내가 산다는데? 스토리는 너무 재밌어요. 새벽에 여기 따끔. 이 친구가 크로이가 원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예전에는 여자 여자 했는데 많이 변했어요. 이제 제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는 거죠?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그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일어납니다. 지금 시작해 주세요. 오늘 LP 다 끝냅니다. LP 3은 못할 것 같아요. 뭘 보여준다는 거지? 감동시켜 보라고? 어... 추인공 틀렸고 주머니 속에 있는 거는 담배 돈 오케이. 이거를 시간을 돌려서 맞추면 되겠죠? 보기 열쇠 열쇠를 갖고... 팬더 열쇠를 갖고 있고요. 담배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갖고 있습니다. 1센트 동전, 5센트 동전, 쿼터 달러 뒤로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곳은 경고용지입니다. 당신의 차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까지 여러분들 다 체크했죠? 이렇게... 잠깐만 이거 한번 더 보자. 1센트, 5센트, 6센트? 25센트? 6센트... 1쿼터 됐어? 시간을 돌리면 됩니다.. 빠배배바바빠 빠바바밤 다른 거? 돈 먼저 하자 까먹기 전에 어? 25센트 아! 아니였어? 나 진짜 좋아해? 내 포켓에 있는 게 있는지 보여줘 에빙 페일 다시 가자 86센트 돈을 띄고요 돈을 띄고요 돈부터 합시다 그 다음에 열쇠 이건 넘겨도 되고요 그 다음에 펜더 열쇠고리였습니다 됐고요 또 다른 거는 담배 아! 아! 뭐? 아니 일곱 개비 일곱 개비 와우! 나 아 몰라 오!! 와하하하 와아 와아 아 이걸 어떻게 멈추지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네 그 놈을 꺼내줄, 클로이 당연히, 엄마 시간 돌리는 능력, 저에게 필요 없습니다 그쵸? 인생은, 도박이야 나는, 월프처럼 배고파 분명히... 클로이는 진짜... 내 힘이 없다 너, 내가 더 보여주는거야 네가 더 더 큰 인간 도망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Tibet participle 지금 배고파한 일은 그가 미래를 예언해 보니 미래를 예언해 보니 자, 다음은 주에 대해 시킬 수 있어야 해요 그 자체의 힘이 되기 때문에 이 힘을 울려입을 수 있어야 하는 1989 자, 진작의 힘을 넘어질 수 있어야 해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한다고? 나 그를 또 그를 또 그를 또 그를 또 그를 또 그를 또 이뤄게 해 네, 정말? 네가 다 그를 이해를 또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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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를ne 이걸 다시 돌려서 예견하면 된다는 거죠? 된거구마? 그 다음 저거까지 보면 되려나? 저거 가장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저거 가장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저거 다른 노래인 것 같아요 제 주크박스가 고장났고요 좋았어 시간을 시간 돌리기 돌렸죠? 말하기 4개의 상황을 내가 예언해볼게 어... 뭐야 트럭 기사가 컵을 떨어뜨려 으흠 그 다음에 어... 그리고 응답을 나 틀렸나? 그리고 이거 때리죠 아 그래? 틀렸어? 어...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주크박스가 맛이 가 다 틀렸어? 일단 엄마가 나와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 안 때렸어? 아 안 때렸어? 틀렸구나 내가 컵을 떨어뜨려 그 다음에는 뭐야? 그리고 그의 파트너가 떠나요? 그 다음이 뭐야? 그의 파트너가 떠나? 파트너? 그 파트너가 못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리고 조이스가 부추겨 아 뭐지? 때리지 않아? 조이스.. 아아 조이스가 엄마지 그리고 조이스가 말려 조이스가 엄마지 다운 마지막이 주쿠박스가 맛이 가 주쿠박스는 너무 비쥬어, 맥스 근데 모든게 다가가 껍질을 떼고 엄마가 나옵니다 가다가 쎈가 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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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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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손들래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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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하핳 하핳 아니 계 곳으로 가려 하핳 하핳 att 전화? 질투하지마 어..설마 선택해야돼? 아야야야야야 야야야 받아야돼 그래도 hey kate what's up? please don't let your best friend get